뭐야 정크 이거 원래 없었죠? 이쪽에 보시면은 정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포메어처발사 빵야 보시면은 터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3호소가 생긴거에요 컨테이너 하나 정크에너지, 스카이네밍, 출발하트 보시면은 민트색의 헬기를 타고서 올라오고서 볼 수가 있고 3, 2, 1, 1 가자! 가자! 아, 지금 눈쳤죠? 이쪽으로 다시 공세해서 낙하산 미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어, 헬기! 지금 저 죽일 수 있나요? 아, 제가 지금 패시브 모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저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 내려오시고 여기까지 점점 내려가고 어, 네, 어, 누구야! 낙하산, 낙하산! 누구야! 누가 날 때리는데? 아이, 뭐야 이거 트롤 가능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지금부터 지고 가자, 빨리, 빨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직 포기하기 일로 아, 제 본체는 데미지가 안 맞는데 낙하산을 공격해가지고 데미를 줄 수가 있어요 어, 내, 깐! 안 돼! 아, 원래 지체는 이런 맛이 하는 거예요 총 보상 0달러 정크를 좋아하시나요? 익스트림 스포츠도 좋아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정크 에너지 낙하산을 즐기세요 새로 추가된 가면을 보러 갈 겁니다 어, 락스타가 업데이트를 잘해준다고요 여기 앞에 가면 가게 보시면은 신규 헬멧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거 어딨어? 협박 가면 아, 여기 있다! 주황색 테크 악마! 이게 지금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뒤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요 이거 끼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잡으러 가면 어, 무서운데? 오마이갓! 뭐뭐 추가된 거야? 이거 원래 있던 것 같고 해골 이것도 처음 보는 거? 이거 이것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요 와! 이거 끼고서 이제 다른 사람 때리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저 이거 밑에도 얘들 원래 있었나? 자, 이제 라스트 팀 스탠딩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갑시다 휴멘 연구소 라스트 팀 스탠딩 초바라트! 팀 2 팀 1 어, 이쪽은 왜 다 양복만 입고 있어? 웅장한 부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우리 팀 아니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뭔 소리야? 날 무섭게 하지마 아,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이거? 에반데? 부활이 안 됩니다 저희 팀 졌어요 아니 왜 세팅 팀은 항상 지는 거지? 1킬 만 더 해봅시다 어? 1킬 만에 더 아잇! 졌죠? 라스트 팀 스탠딩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스모 들어갑니다 출발하트! 자, 준비 누르시고요 우리 팀 믿음직한 사람들 적팀 엄청 세보이는 사람들 이런 세팅 팀이군 여러분들 저랑 한 팀이 되면은 무조건 진다는 지크스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캐디를 타시면 되고요 이걸 타고 적팀을 여기서 떨어뜨리면 돼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고 자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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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내! 나쁜 사람! 어? 자! 야 야! 공백님! 어어? 아이! 공백님 사랑해요! 준비하시고, 발사! 소리탄 발사! 보시면 이렇게 불이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마이깐, 세상에 마사게! 안 돼!!!!! 에잇! 뭐야? 안 돼, 08님! 지금 분쇄기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죽는거 같아요 안 돼! 안 돼, 0504님! 안 돼! 안되는거야 제가 이쪽으로 돌아올거구요 초코님 사랑합니다 이차님 아 이거 어떡하지 이분이 지금 자리를 피해주셨어요 저도 여기 분쇄기에 갈려볼게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보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갈려가는 이번거 왠지 우리팀일거 같은데 2번판 이길수있다 안돼 아 그래도 괜찮아 저희 팀원분들이 왜 떨어져있어 이분 이번판 어떻게 되는거지 지금 우리팀 3명 살아봤고 적팀 2명 살아봤는데 뭐라 알겠지 모르겠어요 뭐야 이분 아 지원님 공당하시는데 아 졌죠 투리스모 R인데 젠트로놈 탈까요 아 이걸 또 제가 알려드려야겠구만 자동차는 말이죠 젠트로놈이 투리스모니 페라리니 사람들이 자꾸 돈이 생기면 그런걸 타려고 하는데 진짜 남자의 로망은 어딨어 이런걸 타줘야죠 드라마 저번털 탈파이어 다치 챌린저 이게 얼마나 강력한 차인줄 아세요 자동차가 무려 윌리가 된다고요 남자는 GTR이지 아 역시 GTR 여기 GT5도 있나요 니싼 GTR 아 맞다 무료차 바꾸는거 무료차 아니스 엘레지 레트로 커섬 아 그게 맞아 니싼 GTR 아니스 엘레지 저도 알아요 요새 RH8이 안보인다고요 여러분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 아니스 엘레지가 사라졌거든요 이거 살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어딨어 아니스 엘레지 아 가격수는 안누르고 내려가면 나온다고요 아니스 엘레지가요 아 진짜요 2도에서 그냥 내려봅시다 아니 아 여기있다 아 RHA 여기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이게 가격수는 정렬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있어요 그리고 여기있어요 어 하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